이번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JFK 공항에서 원통용 미용기구를 이용해 꽤 꼬리 34마리를 교묘히 밀반입을 시도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30대 한 남성이 뉴욕 JFK 공항을 통해 노래하는 새 명금 34마리를 헤어롤 사이에 넣어 밀반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39살에 프란시스 구라우 씨가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지역에서 뉴욕 JFK 국제공항으로 입국 당시 공항 세관원의 무작위 검사에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구라우 씨는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열리는 꽤 꼬리 새 노래 경영대회 참가자들에게 이 새들을 판매하기 위해 이 새들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라우 씨는 만약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새 한 마리당 3천 달러씩을 받고 총 10만 달러의 이 새들을 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